돈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대박의 확률에 박지원. 송률 매니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보다는 폭락 증시는 면했는데, 다만 외국인들의 이탈로 당분간은 좀 불안하겠죠? 앵커님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충격이었거든요 사실. 어제 좀 많이 빠졌다.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이탈되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투심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테마성 장세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12월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12월은 오른 게 많았기 때문에 기대가 컸는데, 그만큼 지금 실망 매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원전주들이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 이제 대박형률 같은 경우는 누워있는 종목들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리스크 관리가 더욱더 부각이 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도 저평가, 과대나포 위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희가 그 기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박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리뷰를 해봐야겠죠.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제동 걸리면서 제휴 인수 포기 가능성이 올랐고요.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날 27%나 올랐고, 그 다음 날까지도 17% 올랐습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 짤까요? 이수페타시스가 방송 이후에 좋은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미묘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점 같은 경우는 59,700원이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날에 2만 1천원 떼었습니다.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고다칭 PCB, MLB죠. 이거를 지금 빅테크 기업에 공급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고, 주요 고객사는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주요 고객사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풀케파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 수주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또 실적입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실적이 더욱더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실적 체크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올해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2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액 같은 경우도 49%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 보면 갈 길이 멉니다. 멀고,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20%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할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추세가 전환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앵커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금강원에서 5,500억 규모 유상진제에 대한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확실히 결정이 나려면 3개월이 더 걸립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 이런 내용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본격적으로 오늘은 대박 종목 무엇을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아무도 안 쳐다보고 관심 없는 구리입니다. 구리 여러분들 아마 다 관심 없으세요. 없는데, 그나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선주, 변압기, 이런 전력기기, 중전기, 굉장히 관심 많으실 텐데, 특히 전선 같은 경우는 안에 매출 원가율을 보면 가장 높은 게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가 제조 원가의 90%를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입니다. 그런데 이 구리 가격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전선의 주요 원가율을 구리가 차지하고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전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신재생 에너지에도 구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캐지면 상이 있고, 우리가 2차전지라고 하면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전기차랑 신재생 에너지는 산업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30년까지 대다수 국가들이 지금 점유율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이지 계속해서 그 두 가지 산업은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다. 그 안에 지금 계속 구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냐면, 국제에너지기구가 있죠. IEA 통계를 보시면, 2050년 같은 경우는 재생구리가 전체 구리의 40%를 차지할 것이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 아연이라든가 LG화학, SK에코플랜트, 빅3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랑 해외 기업 인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도 어느 정도 더해질 수 있겠다,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경기부양책,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부양책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원자재 가격이죠.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11월 14일을 기점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 경기부양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리 수요에 따른 상승, 그리고 가격의 상승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 시점이다.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가격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공급은 약간 불안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최대의 구리 공장이 어디 있냐면, 만냐르 재련소라고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 만냐르 재련소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가동 기간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는 내년 1분기부터 어느 정도 가동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25년도에는 어느 정도 공급이 과잉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5년 2분기 이후로 또다시 한 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5년도 공급 과잉은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내년, 당장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025년 골드만삭스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2025년에 가장 유망 원자재 같은 경우는 구리와 알루미늄입니다.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로 인해서 구리랑 알루미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철광석보다는 비철 금속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고서 나왔고요.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주요 산업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닷건에서 가격이 반등할 때 관련주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리 가져오셔서 이 시점에서 구리를 가져오셨네, 생소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분께서, 속률 매니저님께서는 입원에서 누워있는 종목들을 참 좋아하신다. 그만큼 저평가된, 아직 올라오지 않은 따끈한 종목들 좋아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기업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또 보면은 아침에 약간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는데, 아까 앵커님께서 누워있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구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주가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리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전선을 좀 말씀드렸는데, 전선주들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 재련이나 유통 쪽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나왔습니다. LS 이제 나왔습니다. L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회사 중에 LS전선이라고 있습니다. LS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비상장인데, LS전선의 지분 92%를 바로 LS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LS전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지금 기술력이 좋은 회사예요. LS전선은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수주장구가 5조 6천억 정도 쌓여져 있는데요. 이 LS전선 같은 경우는 또 체크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해적 케이블에도 진입을 했습니다. 이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부와 같이 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적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3개 국가밖에 안 됩니다. 기업은 6개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LS전선, 대한전선 그 외에 4개 기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LS전선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 그리고 해적 케이블 공장을 지금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해가지고, 1조를 투입해가지고 계속 짓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해적 케이블 모멘텀은 시장에서 주기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적 케이블 모멘텀도 남아있는 기업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구리를 설명드리면서 지금 LS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엔 다 연관이 있습니다. LS전선 같은 경우는 주요 산업 분야가, 사업 분야가 전선 쪽에 해당이 되고, 전선 같은 경우는 원가율 90%가 구리에서 지금 차질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LS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 상승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전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판가 연동제라고 해가지고,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매출도 같이 상승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인데, LS 같은 경우는 5년 전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10조 정도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1조 1천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6조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매출액이고, 지금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LS 반대로 차트는 누워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부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참고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건요,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됐지만, 진짜 실제로 당선되면서 구리 전선 오를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입을 통해서 트레이딩이 수납이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트럼프 당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변압기랑 전선을 체크한 이유가 뭐냐면, 노후기기 교체 수요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중전기기 같은 경우는 미국은 교체할 시기입니다. 보통 사용 연안이 25년인데, 그 25년이 도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압기 수출 잘 되고, 효성중공업 날아갔는데, L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선 업계의 수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수요 증가에 따라서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LS도 1월 이후,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좀 많이 빠졌어요. LS 같은 경우는 일봉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많이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바닷건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점이 8만 4,500원 보여지고 있는데, 굉장히 바닷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흘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충분히 저가 메리트, 매수 메리트 있는 가격대인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제 적정하게 우리가 잡는다고 하면, 한 13만 원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3만 원까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바닥이기 때문에 조금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7만 원, 목표가는 13만 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다음 주 수급 영향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난감하죠. 일단 정치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난감합니다.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려가 섞인, 그런 관심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리스크죠. 거래대금이라든가 신용당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회복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가 됐든 간에 탄핵 소추안이라든가, 지금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는 돼야, 어떤 쪽으로 결과가 나오든 간에 해소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수급 유입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도 관망세로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문도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어디서 만나뵐 수 있을까요? 많은 이야기는 네이버밴드의 속률 검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확률이,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대박 확률 같은 경우는 80%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달간의 수익 80%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밴드 통해서 속률 매니저 검색하시고 더 많은 정보도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의 확률의 박지원, 속률이었습니다.